너무 바삭해. 향이. 우와. 너무 맛있다, 그런데. 깻잎 치킨. 깻잎 향이 솔솔솔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니, 며칠 전에 제가 막 굴전을 해 준 거예요. 저녁 먹으면서. 너무 맛있는 거였는데 내가 그때. 요즘에 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오빠는 뭐 이렇다. 내가 친구들이랑 카톡을 막 하고 있었어요. 나 굴전 먹는다 이러면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. 친구들이 오고 싶다는데 오라, 오라 이러는 거예요. 몇 시인데, 몇 시인데. 그게 7, 8시쯤에. 그랬더니 그래, 그러면 친구들 거 다 해 줄게 이래서 다 4명이 집에 갑자기. 저희 택시 타고 다 오고. 대단하시다. 오빠가 굴전 다 해 주고. 오빠는 너무 다행이었던 거예요. 내 지금 그날에 고민이 있으니 자기가 지금 다 들어야 되는데. 너무 잘 됐다고. 야, 얘 고민이 다 안 돼, 좀 들어. 이러고 자기는. 응원해 준 거예요. 응원해 준 거예요. 응원해 준 거예요. 응원해 준 거예요. 야, 일주 씨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. 이러고 그러고. 어, 그러고. 어엠!! 어...